2017년 7월 학력평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 A부터 C, 특징 ㄱ부터 ㄷ, A부터 C는 결핵, 독감, 혈우병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결핵은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독감은 바이러스, 그 다음에 혈우병은 비감염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자,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병원체가 독립적으로 물질대사를 한다, 얘는 효소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균인 결핵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병원체가 핵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 비감염성을 제외하고 독감인 바이러스와 그 다음에 결핵을 일으키는 세균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결핵과 그 다음에 독감이 여기에 속하게 된다. 비감염성 질병이다 그랬으니까 바로 혈우병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각각의 특징을 여기 표에다가 매칭을 시켜보게 되면요. 일단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애 A와 B, C 중에서 두 개의 조건이 나타나는 이 기억이 병원체가 핵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B는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B가 바로 여기에 속하지 않은 혈우병이 되겠죠. 혈우병.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C와 A 중에서 결핵과 독감이 존재할 텐데 다른 조건에서 결핵이 나타나게 돼요. 걔가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디귿이라고 하는 특징이 되겠고, 얘가 결핵이 된다라고 자동적으로 매칭을 시켜줄 수 있고요. 그 다음 A도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독감이 되겠구나 알 수 있고, 나머지 니은이 이 B가 며성 질병이다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물음표 하나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우병은 지금 디귿의 조건, 독립적으로 물질대사를 한다는 못한다. 라고 X를 쳐줘야 되겠죠. 자, 먼저 보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병원체는 독감입니다. 분열을 통해서 증식, 아니 분열 안 해요. 스스로 물질대사도 못하고 세포 분열도 못합니다. X예요. 자, B는 B가 누구냐면 혈우병입니다. 혈우병은 백신을 이용해서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유전적 질환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고요. 자, C는 결핵입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지금만 정답이라서 우리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τα